자, 이번에는 줄임말을 배울 건데, 줄임말은 영어로 abbreviation이라고 해요. abbreviation은 낱말을 짤 줄임말이라고 하네요. an abbreviation begins with a capital letter and ends with a period 라고 되어 있죠. 시작할 때는 대문자로 시작해서 끝날 때는 마침표를 찍어주는 거예요. 사람들을 부를 때 호칭이 있죠? 그거는 보통 줄임말이라고 해요. Mrs, Miss, Mr, Doctor 할 때 대문자로 시작해서 여기 끝에 이걸 하죠. 원래 닥터 같은 경우는 doctor, 이게 스펠링이 철자가 맞는 건데 이걸 줄여서 dr라고 쓰고 대문자 d로 쓰고 r 쓰고 여기다가 마침표를 쓰고 그 다음에 존즈 이렇게 해서 이름을 쓰는 거예요. 알겠죠? 자, 여기 보면 볼게요. 문제가 뭐냐면 잘못된 걸 고치라고 하는 건데 보면, Mr. Jones broke his arm. Mr. Jones는 그의 팔을 풀어줬어요. 풀어줬어요. 그의 팔이 부러졌어요. 이런 건데 뭐라 했어요? Mr.는 어떻게 써야 되나 했어요? 여기는 대문자로 m 쓰고 Mr. 하고 여기다가 마침표, 그 다음에 이름을 Jones 이렇게 쓰고 broke his arm 이렇게 쓰는 거예요. 알겠죠? 그러니까요. 's